이제 이준석은 시간이 좀 남을 겁니다 그동안 대외활동도 많았는데 이제 뭐 털어놓을 이야기도 별로 없고 권력의 추는 완전히 기울었고 자기가 제기했던 다섯 차례의 모든 가처분 신청에서 1차, 2차는 황정수가 손을 들어줬지만 그것도 다 상급심에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제 라디오나 TV도 그렇게 불러주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방송 내용이 잘라져서 나가게 되면 이 내용을 이준석 페이스북에 좀 연결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블락을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준석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때죠 자기가 어떻게 선거에서 떨어졌는지 그런 내용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노원병 노원구의 노원병의 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원구 선거의 2016년 총선에서도 이준석이 나왔고 안철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 20대 총선 서울특별시 노원구병의 사전투표에 관한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여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2016년 노원구 병선거에서는 전혀 조작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황창화, 안철수, 주희준, 나기환, 정태홍 모두가 영값입니다 영값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을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이용해가지고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동된 정거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00000이 나온 겁니다 2016년 노원구 병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연수인 겁니다 무작위수 그러니까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쳐서 나온 거죠 그런데 2020년도 21대 총선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최소 9%, 13% 무엇에 관내 사전 참가자 수, 관내 사전 선거인 수의 9에서 13%에 해당하는 표를 빼앗기고 그것이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와 함께 옮겨져서 김승환 후보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로 이렇게 표가 불어난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뭐 100%는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해서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와 함께 옮기지 않고서는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값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를 더했기 때문에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컴퓨터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이준석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6,078표의 30%에 해당하는 4,783표를 전산조작을 통해서 빼앗은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이남수부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636표의 30%에 해당하는 189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걸 두 개 합체가 고스란히 뭡니까?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착한 뭐죠? 주칙이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의 30%를 빼앗고 이남수의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고 그것을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에서 넘긴 그런 패턴 규칙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교를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그대로 관찰이 된 겁니다 그 관찰이 됐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 아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회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사람이 만든 수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거죠 선거사기를 친 거죠 이렇게 때문에 뭐죠? 그래프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계를 사용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기계를 사용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누가 이런 분석했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다 빼앗아 가지고 넘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준석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숫자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빼앗았나 동별로 빼앗은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계일동입니다 산계일동 산계일동을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득표율이 49% 사전 득표율이 60%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 11%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잖아요 표를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60%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11%를 대해 가지고 이준석은 당일 득표율이 산계일동에서 48% 사전 득표율이 38%입니다 10%만큼 빼앗은 겁니다 10% 11% 차이값이 나온 것 자체가 뭐죠 전산 조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최종적인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자료가 다 조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산계일동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김승환 민주당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46% 사전 득표율이 58%입니다 12%만 표를 쑤셔 넣어 준 겁니다 차이값이 산계일동에서 이준석이 당일 득표율이 50%인데 당연히 사전 득표율이 50%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39% 쪼그라듭니다 11%만 표를 빼앗은 겁니다 모든 동에서 11, 11, 12, 10, 12 이렇게 큰 10%대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전산 조작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와 함께 동별로 표를 쑤셔 넣어 준 겁니다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를 빼앗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이준석이 하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30%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민주당이 김성환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를 바꿔버린 거죠 몇백 표짜리 이준석이 이긴 선거를 그냥 김성환이 이긴 글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동별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가 그대로 나온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를 사용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모두가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를 그냥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따지게 되면 조미료를 하나도 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는 끝난 게임이 아니고 공방사님 사이로 총선거장 좀 묻었고 넘어갑시다 좋다 이야기야 그런데 이 짓을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짓을 3구 대통령 선거도 했고 이 짓을 6월 1일 지방선거도 했고 이 짓을 2024년 총선도 할 것이고 이 짓을 지방선거도 할 것이고 이 짓을 대선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나온 거죠 노원구 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동대니까 분석을 해보면 서울특별시 4.15 총선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2016년은 아무것도 조작을 안 했습니다 2016년을 조사를 해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규칙이나 패턴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동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뭡니까 마이너스 1% 0% 2% 4% 이게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모두가 다 오차범위 0의 3입니다 2016년에 선거는 깨끗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노원구 값도 엉망진창입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3%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넣고 표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죠 제아전문가 조사를 해보니까 30%씩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노곤 후보한테 30% 빼앗고 최나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0% 빼앗고 그것이 3,716표입니다 3,716표를 빼앗고 3,716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정상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53%를 기록해야 될 사람이 63%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동별로 다 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계 1동 차이값 12%입니다 민주당 당일 득표율 민주당 후보 51% 사전투표율 63% 12%나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 득표율 44% 사전 득표율 33% 10%나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12%, 11%, 12%, 13% 공능 이동은 13%까지 나오네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차이값이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쪽을 집어넣어 주고 이쪽을 빼앗은 거죠 하늘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쪽을 빼앗은 것을 정확하게 이쪽으로 집어넣어 준 거죠 모든 공직선거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아주 조악한 프로그램이죠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 넣고 그럼 총 득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죠 이러니 이제 이 이름들 재금표가 법원이 투표함 제출해라 하니까 그 투표함을 그대로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표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래 통과를 전체를 다 해가지고 재금표장에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이상한 투표제에 나온 거죠 이거를 해결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이거를 해결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대한민국이 이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면 제가 차마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륙아주라는 데는 성관위의 사건 수임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고 대륙아주에 오세원 씨도 관여됐고 김재원 씨도 관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장악당하면 체제가 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다 독재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선거를 장악한 것이 독재다 독재가 되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이 하나도 없이 정말 제야 전문가 도움으로 이렇게 모든 전국의 여러분들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물만 달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관련된 콘텐츠는 볼 수 없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거의 실들 쳐가지고 국민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식들은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지금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면 썩어 문드려질 겁니다 아마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있는 거죠 주범, 공범, 종범, 부역자들이 다 얽혀가지고 어떻게 옛사람들이 앞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한다는 사실은 사랑한다는luv 사랑한다는 사실은 어플렉스와 의미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사실은